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와서 저 지금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왔어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서류요? 이혼 서류를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엄마인 당신에게 코치가 필요한 순간 저자 권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이 책은요. 제가 2020년도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코칭인데 엄마들한테 조금 코칭하는 걸 재능 기부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로 순수하게 재능 기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지원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코칭을 해드리다 해드리다 시간도 부족하고 저도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다 내가 굳이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책을 쓰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이 이제 해외에 수출됐다고 어디 어디에 수출됐나요? 이 책은요. 대만이랑 홍콩, 마카오의 2022년 3월에 엄마가 되어도 지치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어요. 현지에서도 그 책이 굉장히 안아주는 모양의 그림인데요.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해서 감사했죠. 그럼 그 해외에서 출간된 그 책들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네, 가지고 있어요. 그 해외 책은 새로 이렇게 책이 써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제 책인데 되게 신기해요. 근데 아쉬운 건 제 책에서 읽을 수 있는 게 권세현이라는 세 글자밖에 없어요. 아, 외국어로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라이프 코칭을 하시잖아요. 네. 이 라이프 코칭은 뭐예요? 라이프 코칭은요. 예전에는 이 라이프 코칭이라는 직업이 없었는데 현대사회가 너무 좀 빠르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미리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결혼할 때는 이렇게, 취업할 때는 이렇게, 학교에 갈 때는 이렇게 이런 게 좀 있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시대를 계속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일과 산과 그리고 사랑 이런 거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모습이 뭔지 앞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삶이 뭔지를 조금 코치가 질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걸어가주는 그런 일들을 라이프 코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라이프 코칭을 하려면 상담이 오시는 분들의 다양한 삶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 알아야 되지 않나요? 이게 사람마다 사는 스타일이나 사실 모습이 다 다른데 이거 어떻게 코칭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한테 코칭을 코칭을 요청을 해서 가게 되면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가는 길에 이거 내가 모르는 일인데 얘기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코칭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본인이 살고 싶은 방법이나 원하는 이상향이 다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드리면 야구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축구 굉장히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 축구 같은 코치들도 축구를 물론 해본 사람이라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긴 하겠지만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뭔지를 찾아줄 수 있는 질문을 정확히 해드리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원래 직업은 병원 전문 CS 강사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행정 직원분들 코칭이나 CS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코칭해요? 의사가 아닌데 그리고 이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더라도 물론 이제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개개인의 그런 것들은 제가 모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본인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좀 잘 해드리다 보면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본질은 모두 같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이 책은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중에서 엄마. 네. 엄마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죠? 맞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왜 엄마들에게 왜 코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은 8살, 10살 자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큰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3살 때까지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진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집이 아파트 3층이었거든요. 아파트가 3층이니까 여기서 뛰어내려봤자 다리만 부러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있었는데 근데 아이를 키우는 게 사실은 저는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큰 아이를 낳기 전에 제가 유산을 두 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아이 한 명을 맞이하는 게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제 몸무게가 30kg가 빠졌어요. 아이가 잠을 안 자고 먹지를 않고 그래서 근데 그 원인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은 퇴교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두 번을 유산을 하고 이제 세 번째 이 아이를 만난 상황에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7개월 때까지 대중교통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요. 차도 가능하면 안 탔고 집에서 병원, 집, 병원, 집 그 생활만 한 7개월 정도로 하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그게 좀 넘어가지 않았을까 기질이 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처럼 이렇게 아이를 원하고 기다리고 하던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준비되지 않은 엄마들이 이렇게 키우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들을 좀 돕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제가 독박 육아를 많이 했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놀이터에 가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아이 한 명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쫓아다니는 그런 가족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애가 그네를 탄다고 하면 그네 둘째하고 22개월 타월인데 아기띠를 하고 큰 애를 그네에다 태워놓으면 얘가 한 30초 막 타다가 내려요. 그리고 또 조금 돌아다니다 또 타고 그러면 되게 힘들게 막 하는데 그 아이 한 명을 막 따라다니는 걸 보면서 아 나 같은 사람이 되게 많긴 할 텐데 이 사람들의 힘듦이나 이런 걸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칭 공부를 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키웠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들을 좀 인식하시고 이게 다른 엄마들도 다 똑같이 겪겠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신 거군요. 네네네네네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아 많이 들었던 말이 어른들이 시간이 약이야 애도 크고 야 너 애 다시 안 온다 이렇게 예쁜 시절 지금 누려 라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말은 저한테 위로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코칭을 배우면서 이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작가님을 찾아오시는 엄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럼 엄마들이 보통 많이 하는 고민은 어떤 고민이에요? 엄마들이 많이 하는 고민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일단 수면이나 본인 체력관리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원하면 가야 하고 먹어야 하고 그런 재워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아이가 조금 큰 상태에 대해서는 아이가 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경력이 요즘은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말보다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경력을 어디에 가서 풀어줘야 될지를 모르니까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죠? 그리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으시고요.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로 넘어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아이가 본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활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 그럼 엄마들 코칭을 몇 명 정도 하신 것인가요? 제가 따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그래도 몇백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수백 명의 엄마들이 코칭하면서 뭔가 느끼시는 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엄마들이 제가 이렇게 별말 하지 않거든요. 별말 하지 않는데 오늘 기분이 좀 어때요? 라고 이제 처음에 그냥 의뢰하는 인사인데 그냥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제 기분이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이 밥을 잘 먹었는지 남편이 나가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신경을 쓰지 본인 기분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또 이제 코칭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고객님은 어떤 고민을 저랑 나누고 싶어서 오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걸 모르겠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뭘 고민해야 될지 조차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좀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분들이 그거를 마지막에 돼요. 마지막에 저 가서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시면 지금은 막 제가 울고 막 그러진 않는데 예전에 초반에 막 코칭할 때는 막 보내드리고 울고 막 그랬어요. 너무 저분이 진짜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혹시 코칭했던 사례 중에서 생각나는 엄마 있으세요? 제 책에도 나와 있는 사례이기는 하는데 사실 이 얘기는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그분이 결혼하고 바로 이제 아이를 갖게 돼서 임신 기간을 보내는 중에 남편분이랑 사이가 좀 틀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쉽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는데 그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고민이 되는데 저랑 코칭을 하고 세 번 정도 코칭을 했을 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와서 저 지금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왔어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달이 세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 내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제가 무슨 서류요? 이제 여쭤봤더니 이혼 서류를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처음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분이 용기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 용기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맞는 걸까? 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되게 무서웠어요. 나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 왜냐면 이분이 몇 년을 고민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랑 코칭을 세 번을 하시고서 코치님 덕분에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법원을 거신 거였고 네. 그리고 이제 숙려 기간에 저를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떠세요? 요즘 마음이 그랬더니 요즘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3개월 숙려 기간이 끝나고서 이제 서류상으로도 정리가 됐을 때 저한테 이제 너무 고맙다고 연락을 하시고 지금 그게 2년 정도 됐는데 그분이 연말이나 이럴 때 항상 문자를 먼저 주시거든요. 안부 문자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되게 감사하고 그분 덕분에 코칭을 할 때 아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뭘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되게 엄청난 단어인데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라면 그냥 나의 불안이나 걱정 때문에 그 사람을 걱정하게 보기 보다는 그 사람이 진짜로 가고 있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게 맞는지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배웠고 코칭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이 많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엄마들의 삶을 바꿔주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내 삶을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엄마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있어요. 내 삶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 매일 아침 세수하시고 눈썹을 그리세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아이가 이제 두 명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갈 때도 막 그냥 모자 쓰고 가고 세수도 안 하고 막 나가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거울을 봤는데 제 피부가 제가 피부가 조금 까만 편이기는 한데 피부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너무 푸석푸석한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너 되게 많이 낯설다. 그리고 너 되게 많이 늙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다음에 이제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을 하거나 그러면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제일 나를 집중해서 볼 때가 눈썹 그릴 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을 그리면서 세연아 오늘도 너 참 예쁘다. 오늘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제 삶에 좀 균형도 잡히고 얼굴에서 유일하게 마음 놓고 제가 조금 그릴 수 있는 곳이 눈썹이거든요. 이런 데다 코스정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거울을 보면서 본인한테 응원의, 격려의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 본인 얼굴을 좀 뚫어져라. 한번 보세요. 내 인생 이렇게 놔둬도 될까? 이렇게 놔두면 내 인생의 꿈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눈썹을 그리면서 눈썹을 이렇게 산모양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 일자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걸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엄마들은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동기부 역학 말씀하셨을 때 눈썹 같은 거는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조금 시작해 보면서 오늘 눈썹 그렸으면 사실은 눈썹 안 그리고 세수 안 했을 때는 그냥 집에 있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 애들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오면 9시 반에서 10시 정도 되거든요. 그냥 집에 퍼져 있게 돼요. 근데 눈썹 그렸으면 선크림도 좀 발라볼까? 근데 눈썹을 선크림나 기본 그걸 안 하고서 그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눈썹 그리려면 로션도 좀 바르게 되고 기미도 좀 지워주고 그러면 그래도 얼굴에 뭐 좀 했는데 슈퍼라도 나갔다 올까? 그래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와 나를 자꾸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눈썹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구독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랜선새벽도서관을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는 코칭을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작가님처럼 글도 쓰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지금도 사실 그때랑 지금의 저랑 그때의 저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때 제가 만들면서 생각했던 거는 제가 발전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랜선새벽도서관 안에서 그냥 우리가 TV나 뭐 어떤 매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딱 성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올드클래스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그분은 물론 계속 경계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매체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성장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도 그 석사 논문을 쓰고 제가 원래는 전문대학교를 나오고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인데 나는 이 학력 때문에 어떤 원하는 일을 하기가 되게 힘들 거야 라는 한계를 제 스스로 되게 많이 지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한계가 아니라 저한테 되게 좋은 변명거리였다는 걸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있다고 하시면 한계 짓지 마시고요. 그냥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좀 전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계 짓지 마시고요. 본인의 욕망을 드러내세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 라는 거에 강박이 있을 정도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바꾸고 싶은 속담 뜻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빈깡통이 요란하다라는 게 있는데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말은 제가 아직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거나 코치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 신랑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낼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오늘 나 이건복 작가님 유튜버 촬영하러 가 그랬더니 그럼 왜 하러 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게 내가 이걸 왜 하러 가는 거지? 내가 막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엄청나게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벼가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아야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양분을 주고 햇빛을 주고 물을 주죠. 내가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숙이고 있으면 그대로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욕망이 있으면 욕망을 얼마든지 분출하고 드러내시고요. 빈깡통이 요란하다 이 말이 제가 처음에 되게 저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책이 출간했다라고 했는데 이 책을 사람들한테 알려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책 네가 좋다고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던데? 라는 생각이 들까봐 말을 선뜻하지 못하겠다라는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마음의 어려움이 근데 이 책이 해외로 또 판권이 수출이 된 거예요. 근데 홍콩이랑 대만이랑 마카오의 출간이 판권이 수출이 됐을 때 야 그래봤자 세계나라에 수출된 거지 이게 전국으로 막 퍼진 그 온 세계로 퍼진 게 아니잖아. 근데 너 왜 이렇게 나대? 너무 요란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누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순간 멈칫했어요. 근데 순간 멈칫했는데 제가 아직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요란하게 떠들지 않으면 권세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빈깡통이라면 소리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래서 빈깡통이 있다면 열심히 힘드시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빈깡통을 채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저거 있나 보다 라고 하고서 그냥 지나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면 거르시고요. 글 쓰시고요. 책 쓰시고요.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랜선 새벽 도서관 들어오세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이건복 작가님 성장 읽기 많이 읽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